지난 시간에는 일제가 한민족의 뿌리를 말살하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만들고 특히 국조 단군의 뿌리까지도 말살시켰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일제가 왜곡하고 조작한 것이 꼭 고대사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죠? 물론 고대사뿐만 아니라 근대사의 왜곡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왜곡의 포인트라고 본다면 한국 역사에 본다면 근현대사로 출발하는 동학에 대한 그 역사 왜곡 부분이 또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흔들려 놓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쪽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항상 공부를 조금 해오긴 해왔습니다만 동학뿐만이 아니고 일본 교과서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정한론이라든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러일전쟁, 청일전쟁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많이 어떤 침략론적인 그런 바탕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어떤 일본의 어떤 발전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사실 고대사뿐만이 아니고 근현대사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게 실감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이번에 일제 대일항쟁기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결국은 일본이 일제가 우리 조선사를 써준다는 명분으로 역사를 썼지만 결국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민사학의 논리 속에 쓰다 보니까 역사의 주체가 우리 한국 조선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 역사를 썼기 때문에 결국은 고대사도 길로는 뭐냐면 한국의 고대사는 중국의 식민지 또한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하는 논리고 또한 근대사 부분도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지금의 한국 사회가 발전했다는 그런 논리를 깔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동학의 왜곡이라는 게 동학의 어떤 본래 가르침도 왜곡이 됐고 특히 또 동학혁명의 기본 정신까지도 전부 다 왜곡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시면 그러한 왜곡이 이게 독립운동사의 왜곡까지도 지금 연결이 됐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께서는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식민사학의 역량이 크겠죠? 결국은 식민사학의 연장이라 봐야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영원히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논리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사의 숨겨진 내용 자체가 결국은 영원히 식민사학을 벗어나지 못하게끔 그런 터를 짜놨는데 보면 가장 이제 동학의 왜곡 부분이 참 어느새 보면 빨리 바로잡아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저도 지금 어릴 때 동학에 대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학 이렇게 어느새 보면 우리 정치민이라든지 사상면에서 올바른 그런 부분을 조명해 준 것이 아니라 반란이라는 농민반란이라는 그런 용어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근대 정신사까지 또한 정치, 경제 문화까지도 완전히 왜곡되는 배경이 만들어졌는데요. 아마 이런 배경은 일본 제국주의가 1919년 3.1 혁명을 보면서 아마 많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동학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탄압이라든지 민족 종교 탄압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1915년 자료를 보니까요. 포교 규칙이라는 그런 이제 어느새 딱 이렇게 자기들 틀을 정해가지고 민족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의 그런 내용을 제가 접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이제 개신교, 기독교죠 보면요. 그리고 천주교, 불교는 조선총독부에서 항무국, 종교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더욱더 이 종교를 잘 믿으라고 홍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충격적인 것은 이 반대의 그러면 종교,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항목인 동학, 보청교, 정산도 계열이죠 보면요. 그리고 이제 대종교라든지 이런 민족 종교는 말 그대로 독립운동 한 주치에 있는데 이 종교는 유사 종교로 분류해가지고 갱무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말 그대로 탄압 대상으로서 관리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역사가 지금 현대사회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이 독립운동의 주체 세력은 유사 종교로 몰려있고 실제 이제 일본이 지지해주고 믿게 만들었던 그 종교는 어느새 보면 독립운동사를 이끌었던 종교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 부분도 대단한 큰 역사회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알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금의 이제 기성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를 자리 잡고 있는 기성 종교가 독립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인정받는 걸로 생각하고 또한 민족 종교는 아무 기관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혹 우리 민족 종교를 사이비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근대사회국 동학을 비롯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투쟁사 이런 부분이 완전히 왜곡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독립운동사에서 교수님 말씀처럼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이제 독립운동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이 몇 사람이 딱 있습니다. 유관순 누나 김자진, 윤봉기 일어사, 김구 선생님 몇 사람 꼽지어 보면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다 보면 진짜 그분들 외에 말 그대로 어느 면에서 보면 90% 이상이 역사에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역사관이 조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위치다 보니까 지금의 현상 아마 이념전쟁으로 가는 배경이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면을 보면 일제가 역사 왜곡이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제가 이렇게 독립운동사를 말살하려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결국은 어느 면에서 보면 식민지, 식민지의 연장이라 봐야 되겠죠. 영원히 이제 일본의 식민지,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처럼 정한 논, 언젠가는 조선을 정발해야 된다는 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원히 조선을 일본의 노예국과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운동사는 말 그대로 투쟁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애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에서 지금 한국 역사의 역사책이라든지 모든 내용을 보면 이 독립투쟁사가 너무나 축소돼가지고 거의 국민들이 모를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유명한 분 몇 분만 역사에 기억하는 그런 독립투쟁사가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역사로 좀 배우고 있습니다.